천천히 천천히 오 그정도 딱 좋아 오케이 잘하고 있어 그렇지 그렇지 그냥 삐뚤삐뚤해도 상관없어 어차피 있다가 사막 세고 올라가면 다 덮어지니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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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지 알지 탱크 반대쪽으로 잡아가지고 손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돌려오고 이렇게 해줘야 여기 칠하기 쉽잖아요 그렇지 쭉 가 그냥 쭉쭉 오케이 갔다가 다시 오고 너무 가깝다 약간 걸 두고 딱 그정도 그정도 오케이 이렇게 뭉개지지 않게 조심해 여긴 지금 뭉개진거거든요 여기 뭉개도 여긴 안 뭉개진거니까 이걸 기준으로 간다고 생각해요 이 탱크를 돌려가면서 칠하면 돼 이렇게 어 접고 돌리고 이렇게 뒤에 칠해주면 돼 이렇게 완전히 까마에 칠하면 나중에 힘들어져 천천히 천천히 지금 amino고파네요 이게 힉 거기 고천하지 하죠 콩스톱 꺼냈어 더 안해도 돼 이런데, 이런 비밀들. 여기, 여기. 아, 이런데도 다 해줘야 돼요? 응, 포털 해줘야 돼요. 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가 있다는데, 여기가 색깔 올려보면 딱 나오는데, 해주고, 좀 면 나눠주고, 그쪽도 면 나눠주시고,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긴 칠이 되는데 여긴 칠이 안됐으니까 여기도 칠을 해주시고, 이렇게. 쭉 가면서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어, 잘했어. 그 다음에 이런 부분도 여기, 여기. 여기 칠을 해보시고, 확실하게. 역시. 칠을 놓고, 일단 포털 한 번 얹어봐요, 여기다가. 일단 여기다 꼽아놨고, 여러분씩 꼽아놨고, 포털을 얹어보고, 베란스가 만족 체크해 볼게요. 안 끼워도 돼. 딱 어떤 느낌? 봤을 때. 이쪽과, 이쪽 차이. 오. 이쪽 너무 밝은데요? 그렇지. 그러니까 밸런서로 서로 맞춰줘야 되는데. 그리고 여기 아래도 맞춰줘야 되는 게. 이쪽에. 이 안에도 지금 여기 색칠이 안되면서, 그런 거. 그걸 다 맞춰줘야 돼요. 세이. 여기. 여기.